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석시와 창시자 노정수님의 일곱 번째 영상 호랑이 짝짓기 사랑 한번 호랑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구경 갈까요? 어흥! 이것도 호랑이 그릇네? 그쵸? 저 찍혀있는 호랑이가 더 호랑이 그릇네. 음, 호랑이 그릇네. 세상에. 호랑이를 보면서 이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황금나이아가라 폭포 봤고 저 뒤에 보면은 호랑이가 또 있어. 어머, 완전 호랑이. 뒤에 내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호랑이야. 이게 호랑이 머리 잎. 네. 호랑이 뿌리까지. 세상에. 호랑이 문이 저리 그대로 나오네. 호랑이 저리가 뜨거우세요. 뭔가 이렇게 먹이를 하나 잡은거 같은데. 잡으려고 저리를 울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진짜 멋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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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